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 그 꿈을 향해 달리는 여러분 곁에 오늘도 재생산 비타민 함께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정주미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 눈부시게 하얀 빨래가 납풀거리고 누군가가 그 빨래를 걷어 희망이란 옷을 우정이란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리고 있습니다. 친구와 나는 같은 세상 아래에서 만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친구는 나에게, 나는 친구에게 서로의 거울이 되어 마주보고 웃는 세상 오늘은 그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아름다운 친구 두 분의 자매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선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혜경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누군가의 아름다운 친구란 호칭이 아주 잘 어울리시는 두 분이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오늘은 교회 지역사회의 한 사역인 EIS 사역에 대해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두 분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조선녀 자매님 네, 저는 지금 교회 지역사회부 장애인 사역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선녀입니다. 저는 EIS 사역을 처음부터 7년간 함께하고 있는 노혜경입니다. 네, 우리 노혜경 자매님은요. 제가 팀장으로 섬기기 전까지 팀장으로 수고해 주셨어요. 네, 그럼 EIS는 어떤 사역인가요? 네, EIS 사역은요. 장애인 학교 사역인데요. 특별히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 학교예요. 아, EIS가 학교군요. 네, 정식 이름은 EIS 장애인 학교인데요. 그런데 EIS라는 이름이 조금은 생소하시죠? 네, 설명을 덧붙이자면 EIS란 헬라어로 함께 안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인 거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도우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노혜경 자매님, 그 사역에 현재 동참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네,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봉사를 하고 있고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방문하고 있어요. 현재 섬기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모두 16명의 자매님들이세요. 와, 많은 자매님들이 함께 하시네요. 그럼 EIS 사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벌써 이 사역이 시작된 지 7년이 넘었네요. 사실 7년 전에 저희가 여성 성경공부반에서 섬기물 주제로 공부하다가 잠시 방문하게 된 것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성경공부하셨던 분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그냥 지속적으로 섬김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 당시에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직접 지역사회로 나가 삶으로 나누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요. 그때 시작할 땐 이렇게까지 오래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를 반기고 뛰듯이 좋아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생각나서 지금까지 계속하게 되었어요. 네, 정말 꽤 오랜 시간이 지났군요. 그렇죠. 지난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저희끼리 작은 정성을 모아 교회 주방에 모여 음식을 만드는 게 섬김의 시작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만든 음식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은 후에 놀거나 액티비티를 함께 했어요. 우와. 그렇게 2년 정도 계속 섬기는데 저희의 섬김이 교회에 알려진 거죠. 그러면서 교회 지역사회부에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자원하시는 자매님들도 점점 늘어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한 달에 두 번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작은 시작이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성장을 하였네요. 네, 맞아요. 앞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오신다면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EIS 친구들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매번 갈 때마다 얼마나 반기는지 어디서 우리 이렇게 환영해 줄까 할 정도로 저희의 힐링타임도 되고 있어요. 네, 혜경 자매님께서 말씀에 친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나를 반기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처음과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의 큰 변화라면 마음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해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을까요? 음, 처음에는 그저 돕는다는 봉사라는 자체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애인 친구들과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된다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은 시작이 이렇게 따뜻한 현재를 만들어냈네요. 네, 맞아요. 제가 팀장을 할 때였는데요. 일반 학교가 다 문을 닫고 모이지 못했듯이 EIS도 한동안 모이지 못했었어요. 아, 아이들을 데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도 참 답답한 시간이었죠. 그러나 조금 규제가 풀리면서 학교가 다시 시작이 되었고 그때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해서 음식만 전달해 주고 왔었어요. 마음이 슬펐죠. 우리는 하나인데 못 만났잖아요. 그럼 요즘은 어떠신가요? 다행히 요즘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함께 식사도 하고 게임도 하고 액티비티도 우정 쌓기가 다시 시작된 거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럼 EIS 사역에서 친구들과 식사 후에 여러 형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오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식사를 한 후에 산책을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엔 운동으로 줄다리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하던지 정말 저희의 힘이 딸리더라고요. 때론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만들기 시간도 있고요. 그림도 그리고 그러다가 그냥 앉아서 친구처럼 수다도 떨면서 이제는 평범하게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는 함께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기억에 가장 남는 게 있는데요. 장애인 친구들과 짝을 만들어 마트를 함께 갔죠. 직접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하는 것들을 해봤어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습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친구들에겐 정말 특별하고 귀한 시간일 거예요. 아,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겠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고 함께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사역이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친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학부모님들께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정말 값진 시간이겠네요. 네, 바로 이런 시간들이 그 EIS 친구들과 공감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친구임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기까지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희가 풍성해야 나눔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전도사님과 지역사회부 부장님을 모시고 자체적으로 워크샵을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새로운 마음을 다지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며 보다 더 나은 계획도 갖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그 은혜를 흘려 내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게 더욱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 친구들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아,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저희가 그 유명한 뉴스송 엔젤스랍니다. 아, 그러세요? 그 이름은 함께 섬겨주시는 그곳에 목사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인데요. 저희가 어디 가서 엔젤스라는 이름을 들어보겠어요. 맞아요. 과분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에게 주시는 닉네임이 있는데 뉴스송 바퍼주는 천사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바퍼주는 천사 너무 좋지 않나요? 네, 너무 부럽네요. 그리고 저희가 또 좋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커피타임이에요. 우와. 친구들이 직접 기계로 내린 커피를 저희에게 대접해 주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커피예요. 친구들이 자부심이 잔뜩 묻어나오죠. 이렇듯 따뜻하고 행복한 그곳에서 저희가 섬김을 하고 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우와, 그럼 저도 커피 마시러 한번 가야 되겠네요.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꼭 와보세요. 네, 그럼 두 분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사역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감동과 신앙적인 성숙의 기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은 내 평생의 아버지이자 친구예요. 저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성장도 뒤따랐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은 생각이 변화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섬김을 나보다 약한 사람을 그저 돕는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라 생각해요.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을 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친구들을 보살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이 친구들에게 가서 정말 큰 위로와 도전을 받고 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 청결해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자들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마음이 훈훈해지고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친구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함이 절실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친구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건 내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 그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서로가 마주보고 웃는 얼굴 속에서 우리의 우정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친구들의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재생산 비타민 1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ear